올해 대전에서 분양한 아파트 7곳에서 대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어제 실시된 도안 2-2지구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1단지는 평균 5.85대 1의 경쟁률로 6개 주택형 모두 1순위 마감됐고 평균 2.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2단지는 7개 주택형 가운데 5개 주택형이 마감됐습니다. 대전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도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도안 2-5지구도 오는 26일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분양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